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만든 츄러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까요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잘 먹었지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어요 정말 맛있어서 와우 치즈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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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치킨밍 와삭와 이렇게 짭짤할 수 있을까요? slice 치킨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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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매운맛 맵다 냉동생각 치즈볼 계란 낙지 참기름 참기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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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울 수 없는 참기름 참기름 저는 전혀 없지만, 제가 그렇게 먹지 못했어요. 저는 소스 전 안주의 때까지 조금 더 맛있었어요. 하지만 전 전체는 장면이 아주 좋다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장면을 가끔씩 해먹어 볼게요. 이 장면은 제자리에 1.2.1 스푼가 있는 장면을 넣어서 이 장면이 아주 좋았어요. 그리고 이 장면은 제자리에 배불러 가고 있는 장면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 오늘은 치즈볼과 함께 먹기 좋은 크기입니다 오늘은 치즈 스프레인입니다! 여러분! 여러분, 치즈가 오신 것을 즐기고 싶어요! 치즈는 치즈볼과 같이 먹습니다! 치즈가 오신 것을 말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